아까 그 내륙상 기울이라서 여름에도 덥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평양 같은 시내에서는 에어컨도 켜야 되겠네요? 아 에어컨이 근데 아직 북한에는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영씨 얘기처럼 선선한 곳을 찾아서 우리 운행 가듯이 혹시 선선한... 것이라는 걸 아세요? 선선하다는 표현은 당연히 알죠 아 그래요? 바보인 줄 알아요 그건? 선선하다 정도는 아미야 아니 선선하다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너 선선한 곳 가볼래? 이거는 내 감옥 가볼래? 이 자리거든요 내 감옥 가볼래? 내 감옥 가볼래? 근데 계속 선선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제가... 그럼 저는 북한 가서 아 저 선선한 곳 좀 보내주세요 선선한 곳 가고 싶어요 바로 아우지로! 유 고토 아우지 아하... 알겠습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